전파상사가 그 당시에 방송 나갈 때 음원 사이트에 인기 검색어 1위를 저희 그 동료들이 캡쳐해서 보내줬어요. 아 진짜 그죠? 1위까지 했었어요? 네, 1위 했었어요. 아 진짜? 네, 전파상사가 했었어요. 저기 세 분 다 알아보시는 분들 없으셨어요? 뭐 잠깐 방송에 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아 있었습니다. 있어요 있어요? 그 길 가다가 어! 방송 봤어요. 전파상회. 아 전파상회. 아 그때? 이제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그죠? 그렇죠. 국내 공연은 최근에 어디서 하셨어요? 저희 최근에는 없고요. 작년에 신촌 야외 무대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. 그거 몇 월에 하셨습니까? 10월이였날 뭐.. 늦가을이야 뭐.. 그때 무료 공연이어가지고 그래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보고 가시고 올해 초에 원래 제가 그만두려고 했었어서 왜요? 왜요? 아 이게 공연 제한도 많이 안 오고 아 이게 뭔가 활동이 내가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계속 또 일이 생겨야 그렇죠. 저희가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만나 뵙고 축제에 함께 할지 고민 후에 얘기를 좀 드리겠다 얘기를 드렸는데 네네. 사실 이제 우리 정식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우리 놀머축제에 우리 전파상사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진짜요? 진짜 저희가 감사하죠. 당연하죠. 이건 뭐.. 사실 우리 또 어떻게 보면 축제 무대에 우리 전파상사 같은 팀이 있어 주셔야 돼요. 전체적인 축제라는 게 뭐 알려진 분들도 나오시지만 뭔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하는 다양한 분들의 무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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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